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과 문재인은 앙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에 한 놈이 나가 자빠져야 오징어 게임 문징어 게임이 종료가 된다 항상 근데 문재인이 이재명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같이 갈 수가 없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쭉 나오고 대선까지 이렇게 이재명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김영철 장시호의 모의 위진교사 건에 대해서도 누가 막았냐고요 정청래 박지원 김어준 친문재인 세력들이 이재명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공장을 버렸고 일단은 문재인 세력들이 성공을 한 거죠 밖에서는 조국과 김어준이 안에서는 정청래 박지원이라는 인간이 진실을 틀어막고 어찌됐든 이재명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 조작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밝혀진다 그러면 살 기미가 보이니까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문재인 세력들이 탄핵 전국 때 주도가 돼서 있기 때문에 본인들 방어 차원에서도 어쨌든 청문회를 덮어버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줄을 싹 문재인 쪽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그다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재인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눈으로 딱 보인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웃긴 게 아니 문재인은 성역입니까? 잘못했으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문재인이 뭔데? 왜 문재인은 수사를 중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시면 민주당 애들이 개거품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김영진이라는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항의 방문을 해가지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놈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검찰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문다혜와 김정숙, 사위, 서 씨 이렇게 지금 수사를 아주 로우키로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죄도 아니야 인마 문재인 몸통을 들어가면 이거는 여적죄로 사형이야 그냥 무기징역도 없어 인마 법적으로 해도 그냥 사형이야 아무튼 문재인 가족과 주변에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해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 문재인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웃기지만 왜 중단해야 됩니까? 또 죄가 없으면 훌훌 털고 자유롭게 살아 수사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소에 의지가 없다고 뇌물로 엮었다가 국정농단을 엮었다가 근데 막 수사를 했는데 이 범죄를 입증을 못하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뭐 묵시적 청탁이니 무슨 레이저 눈이니 경제공동체니 뭐 이딴 법전에도 없는 걸로 엮어가지고 전 국민을 호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무슨 마녀사냥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되니까 헌법수호에 의지가 없다 야 그러면 문재인 너는 전직 대통령을 해먹은 놈이 이런 이런 명백한 죄가 있고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나는 수사 안 받겠다? 그럼 너는 헌법수호에 의지가 있는 거냐? 뇌로남불이라는 걸 얘네들한테 정말 나는 붙이지도 않아요 이거 아까워서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고 만든 것도 얘네들이 얼마나 뇌로남불에 파렴치한 놈들이냐면 전정권의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밖에 없습니까? 이놈의 나라는? 아니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이가 정말 다 쓰는 이명밖에 아니라고 수사가 종결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증거도 없이 정치보복수사로 4대강을 별건으로 엮어가지고 구속을 시켰잖아 박근혜 대통령 막 이것저것 조작으로 구속을 시키고 탄핵을 시켰잖아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그냥 정치보복수사로 구속을 시킨 놈이야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 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타이틀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뻔뻔하게?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그러면 이놈아 전정권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만 전정권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박근혜 이명박 다 거슬러 올라가서 정치탄압 특히 박근혜 정권 때는 보수인사 2, 3천명을 그냥 줄을 세워놓고 200여 명을 무슨 죄로 집어넣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직권남용 이런 걸로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그 극악무도한 히틀러놈도 이렇게 정치보복은 하진 않았어요 전 세계 역사상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직거리를 문재인이 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 내각제하려고 지가 직권하자마자 지내 민주당 지역의 잡룡들마저 싹 그냥 숙청을 시켰던 놈이 이 잔인무도한 문재인이에요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이놈 직권하자마자 안인증 날려버렸잖아요 김경수도 날리고 박원순이 날리고 이낙연이 날리고 임종석 동무 날리고 이인영이 날리고 다 날렸잖아 그래놓고 지금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박지원 풀어가지고 나불나불 거리게 만들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거의 내각제를 부각시켜가지고 헤쳐먹으려고 하다가 수사가 들어오니까 나는 건들지마 나 건드는 검사는 탄핵시켜버릴 거야 검찰개혁하겠다 두 달 전에 지가 김영철 청문회에 막은 놈이 범죄를 덮은 놈이 문재인 놈인데 지 가족 수사한다고 검사 탄핵하겠대 검찰개혁 얼마나 이거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개돼지로 보는 겁니까 민주당 문재인 지지하는 국민들 잘 들어봐봐요 당신들은 뇌가 없고 귀가 없고 눈이 없습니까 생각하는 생각을 못해? 장애자야? 불과 두 달 전에 누가 덮었냐고 박지원이라고 청청내가 덮은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 딱 가리냐고 밖에서는 누가 아웃사이드에서 범죄 사실을 덮은 게 누구냐고 조국 김어준이잖아 밖에서는 안에서는 박지원 청청내고 그런 놈이 지 딸 수사하고 지 사위 수사한다고 해서 검사를 또 탄핵하겠다 그래? 뭘로 탄핵할 건데? 팩트를 들어줘도 그걸 들어 엎은 놈이 이놈 문재인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전 정권에 대한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무지한 국민들을 또다시 선동을 해서 본인이 저질러놓은 그런 패약진의 지금 초기 단계인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문다에가 2억 5천을 해먹고 사위가 2억 5천을 먹고 경제공동체에 의한 뇌물죄는 100%지만 이걸로 처벌해 끝나서는 안 되는 거다 이놈이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를 일단 수사를 해야 돼요 우리들 병원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된 다음에 이상직과의 거래 이거는 여러분 의혹이 아니에요 팩트지 뭘 받아쳐 먹었잖아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자기 딸에 대한 또 사위에 대한 받아 먹은 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2주가량 되는데 2주 정도 돼가죠 그렇게까지 시간이 흘렀는데 검사를 탄해 가겠다 내 딸 수사하는 판사를 탄해 가겠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를 충돈 이런 개뼉딱이 핥아먹는 소리만 기사로 나오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한 이상직에게 문다혜가 태국에 월세 350씩 매다 매다 받아쳐 이스타항공의 자회사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의 사위가 전무이사로 들어가서 억대 연봉을 받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타이 이스타젯이 마약을 유통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받아쳐 먹은 건 100%거든 그럼 뭐야 사전 뇌물죄로 구속을 시키면 되는 거야 경제공동체에 의한 뇌물죄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채소원 씨는 아무런 없어 관계가 그냥 채소원 씨는 수십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비서식으로 도와준 것밖에 없어 그 이상 증거가 입증이 됐습니까 탈탈 털어도 채소원 씨가 국정농단의 무슨 비선실세라고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보필하면서 채소원 씨 측근이 누구 하나 배지를 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자리를 하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뇌물을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경제공동체로 엮은 놈이 지는 문다이가 딸 아니야 서 씨는 사위 아니야 야 김정숙이 마누라 아니냐 사전 뇌물죄는 명백한 거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받아 쳐 된 다음에 시기적으로 딱딱 나오잖아요 중진공 자리 꽂아주고 1년 후에 정말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빗자루를 꼽아놔도 당선이 되는 나 같은 하찮은 놈도 꼽아놔도 지역구 당선될 만한 전주을에다가 꼽아놓고 그것도 상대 후보를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쉽게 얘기하면 거의 단수공천이나 마찬가지로 이상직에게 배지를 준 게 문제인 아닙니까 그 전에 받아 쳐 혜택을 보고 혜택을 주는 사전 뇌물죄는 100%다 그러니까 받아 먹은 게 명백하니까 지도 변호사였잖아 법률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이재명 같으면 가능하죠 거짓말을 하도 치고 짜짓게 하고 위증교사시키고 가능하지만 이건 너무 명백해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가리를 딱 쳐닫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기껏해봐야 나는 억울하다 대통령 수사 중단해야 된다 검사들이 말이야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을 했다 별건 수다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마구잡이식이냐 네가 헤쳐먹은 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뭐가 마구잡이야 원칙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거고 가족들의 자식들의 뭐 태블릿 PC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뺏어갖고 뭐 뽀겠니 압수수색 뽀랜식 해갖고 다시 주문되는 거지 임마 그런 것도 협조 못해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문다에의 정보가 자기 그 자식의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압수수색해서 어디다 폐기를 한 게 아니라 포렌식을 하고 수사를 하고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것도 협조를 못해 임마 너는 막 현직 대통령도 임마 집요하게 그냥 청와대에 그냥 막 수수 들어가서 끄집어낸 놈이 별권 수사 별권 수사하는데 별권 수사는 임마 니 89억 뇌물 SK 채태원하고 공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6개월 수사기간 만료를 너네들이 어긴 거 아니냐 그래갖고 판사를 시켜가지고 2017년 10월 27일 그 금요일인가 그때 오후 4시에 홍남기 재판을 뒤로 밀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주말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니까 매우 악의적으로 별권으로 박 대통령을 다시 재수감을 시켰던 게 누구냐 이놈아 윤석열 한동훈이 했다 그러면 문재인이나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가 입장이 나와야죠 아 우린 몰랐다 쟤들이 알았어야 했다 아니 우리가 시켰다 알고 있었지만 무슨 무기는 했다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모른대잖아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라는 놈과 민정수석이라는 놈이 검찰총장 그때는 중앙지검장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과 일개 중앙지검 3차장이었죠 한동훈이가 그러면 일개 검사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 국가의 시스템이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던 거야 문재인 정부 땐 대통령이 모르고 민정수석이 모르면 그냥 지들은 쏙 빠져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란 말이야 별권을 갖고 전직 대통령을 법까지 어겨가면서 6개월 만료인데 풀어주지도 않고 별권으로 SK89억으로 다시 또 재수감을 시키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한 게 누구냐고 인마 그래 놓고 문재인 네놈의 가족을 수사하는데 이건 명백하잖아 받아쳐먹은 게 이거를 무슨 압수수색에 대해서 불만을 또 토하고 별권 수사다 피해 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검사를 또 탄핵하겠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뭐 했어 5년 동안 검찰개혁을 했다고 지랄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놈이 처음에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처음에 임기 초에 했었어요 문재인이 하다가 아 이거 꼬라질 보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 코로나 때 다 잊혀먹고 그러다 임기 말부터 또 지가 뒤질 것 같으니까 또 검찰개혁 그냥 나라의 국가의 시스템을 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한 놈이 문재인이란 말이야 모든 죄를 저질러놓고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문재인이고 중요한 거는 두 달 전에 본인들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검사들이 잘못된 모의 위증교사를 명백하게 했잖아 그래서 법원에 판결문도 나왔잖아요 장시호와 당시 검찰이 공모를 해서 너희들 말 믿을 수가 없다 다 거짓말이다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판결문까지 니들이 갖고 갔잖아 이 보수수정에서 가지고 갔잖아 그래서 청문회를 열었잖아 그러면 증인도 제대로 못 불러요 안 불렀으면 국민들이 보는 데서 보여주면 돼 이런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문까지 있다 국민에게 보여주면 되잖아 싹 은폐한 놈들이 이재명 문재인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왔고 지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니까 무슨 정치탄압이다 검찰개혁을 해 뭘 검찰개혁을 해 인마 팩트를 들어주고도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놈은 거를 그것도 탄핵 못 시키고 개혁을 못 하고 그냥 청문회를 덮었던 놈들이 뭘 이제와서 무슨 또 검찰개혁이니 검사를 탄핵하겠다니 그 질환하니 뭘로 잉마 뭘로 잉마 뭘로 잉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